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데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정권시장은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면 오르는 추세니까 우상향 추세니까 이런 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진이 발생할 때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거든요. 출산율도 한국과의 미래지표고 주식투자도 미래지표인 거죠. 이제 오늘 보니까 개인투자자 미국 정시에 투자한 액수가 천억불을 넘었네요.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140조. 천억불을 넘어선 겁니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 미국의 정시에 투자하는 것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 넘은 겁니다. 140조.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앞으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할 겁니다. 지난해 말에 여러분들 680억이었으니까 10개월 만에 49%가 늘어난 겁니다. 절반 정도가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겁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민첩한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미국 시장에 넣는 겁니다. 절반 정도가 늘어난 거죠. 이게 출산율만큼 중요한 지표인 거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장 이런데 아끼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앞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민첩하게 움직여 가지고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국내 정시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데 국내 정시에 성적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한 번 썩았으면 됐지 또 썩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매력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죠. 여기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또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네요. 일론 머스크에 그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채를 지고 3배 여러분들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QQQ 나스닥 시장에 3배 여러분들 베팅하는 거니까 굉장히 강한 그건 거죠. 여기서 이제 테슬라고 엔비디아는 모두 다 변동성이 아주 심한 그런 주식인 거죠. 어쨌든 뭐 개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어주니까 한국 정권 시장이 돈을 못 벌어주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수학 개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애국심으로 국장에 투자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올해 코스피가 3.54% 하락했는데 올해 나스닥하고 S&P가 28.5% 25.6% 급등했거든요. 지금 거의 6천 고제에 갔는데 6,015로 마감할 수가 있다. 더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발로 하는 손으로 하는 투표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다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죠. 이제 며칠 전 지난 9월 수학 개미 주식 투자가 35억 정도 늘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정권 투자는 주식 투자가 35억 늘었고 채권 투자가 35억 늘었고 한 달 만에 75억 달러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겁니다. 모두 다 이제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가지는 거죠. 집은 원화 표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은 달러와 표시 그거지 않습니까? 달러와 표시 자산이니까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의 하나인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수수료가 싼 역사가 오래된 spy의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우상향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특징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spy.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spy 같은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 후에 투자액은 4,500만 원 그리고 전체 여러분들 시장 가치는 1억 5천만 원 투자 수익률이 4,500만 원 벌 수 있는 거네요. 20년 후에 총 시장 가치는 3억 7천만 원 장기 분할 적립식 etf 투자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상장지수 펀드 투자 가운데 가장 안정된 s&p500을 추종하는 여러분들 이거를 닥터 ai 함께 물어보니까 10년 후에 6천만 원 넣으면 1억 5천만 원까지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 여러분들 사기치지 않고 떼어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좀 내려가게 되면 환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이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 사인인 겁니다.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것만큼 정직한 지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화 표시 자산 대신에 자기 자산의 일부를 달러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달러와 표시 자산. 달러와 표시 자산. 그러면 이제 환 리스크를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여러분들 방어할 수 있지만 환 리스크도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화 표시 자산만 다 갖고 있으면 예금도 원화로 갖고 있고 집도 원화로 갖고 있고 땅도 원화로 갖고 있고 주식도 원화로 갖고 있고 하면 그냥 원화 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고스란히 손해를 다 보는 거죠. 여러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